이거 2년간 생겼는데 160 이상이 말도 안 돼 힌트가 하아 오빠가 160 되나? 지금 상관은 뭐지? 하아 오빠가 저녁은? 그럼 정작 팀이랑 관련 무슨 사람은? 힌트 뭐 뭔지 알아요? 세 가지 아니에요? 뭐 뭐야? 아까 뭐야? 미용송 미용송 그 다음에 160 형 씨 하나 더 있잖아 뭔데? 그렇지 아 그렇지? 평소야 형 나 진짜 아니에요 한 번 가리 벗지 않으세요? 한 번 가리 벗지 않으세요? 한 번 가리 벗는 거야 오오오오오 아 안돼요 야 하아 웃히려고 빨리 일로와 오빠 빨리 일로와 너 하나 빨리 잡고 있는 거 뭐야 나 없다니까 진짜 빨리 야 하아 빌리 해놔 공유해 이러지마 아니면 빨리 줘 아니면 아니 없는데 뭘 줘 다 다 다 다 뒤져봐요 진짜 아니 어디다 버릴 수도 있지 바지를 잡고 바지를 숙전할 수도 있지 바지 봐 너 혼자 봐 니 힌트가 개정적인 거였나 너라는 게 왜요? 진짜 없었다니까요 형 야 이윤은 벌써 손 저기 가있잖아 야 이윤은 이윤은 봐라 지금 손이 벌써 이만큼 잘 봐요 이만큼 가있어요 종국이 형의 정말 단점이 이런 거에요 내가 지난번에 스파일 때 다 이 형 주도적이구나 그러니까 형이 진짜 스파이구나 그럴 때 우리 아무도 추측 못했잖아 야 야 이윤은 니 투명이다 야 야 야 야 이윤은 그러니까 자기 손 달라고 그러면 막 하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갈라고 그러면 이렇게 장난 아니래니까 완전 야 어쨌든 송이라는 게 송중은 아닐 거야 나는 아니야 너무 직설적이고 다수야 진짜 없다고? 나 이 어 어 어